여러분 저는 그래도 지금 여기 어디에 없냐면 마리나 스밀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는 테투안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 친구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타가슈트 갔다가 마라케시 갔다가 페즈 갔다가 탄지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 공연이 있어서 볼건데 오늘 밤에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공연을 어떻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마리나 쪽에 있는 곳인데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이쪽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호텔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경치가 아름답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뭐랄까 그냥 진짜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볼도 예쁘네요 볼도 예쁘네요 지금 여기 먹겠는데 대기시래요 마카롱 맥시 마카롱은 딸기맛인데 맛있네요 맛있네요 마카롱이 너무 맛있어서 색깔별로 하나 더 먹었어요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커피 맛 이렇게 먹어야죠 이거는 커피 맛 블루베리 였어요 이렇게 백스테이지에서는 영상에 찍어 했어요 질짜리 드디어 박수 드디어 수강 리액션 인정 잃 이상 이리와 인정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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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리와 이리와 Ard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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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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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친구가 공연을 참 잘해서 저도 기분이 참 뿌듯하고 모로코에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이 추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네요 모로코는 정말 뭐다? 바랍니다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모로코 테투왕 근처에 그 무딕이라는 곳인데 마로코텔레코드상의 공연인데 이거를 끝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렇게 계란을 섞어서 냠냠냠냠냠냠 이렇게 타진으로 뭔가 목이 막혔을 때 국물 음식으로 좀 속을 달래주시는 그런 음식입니다 한글자막을침 이말든 주기 emphasize 해석 Soundsnel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트루넬입니다. 가사? 아니요. 이건 가사와 가사입니다. 이건 가사와 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휴게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마라케시에 가는 길에 잠깐 피곤해가지고 탭 투안에서 마라케시에 가는 데 거의 차로 한 7시간, 8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게소에 들려서 물건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앙클리어에요. 너무 맛있어.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스타벅스에요 여러분. 물건을 타고 가고 있는 멜드입니다. 미션 컴플릿. 미션 컴플릿 미션 컴플릿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정비소에서 타이어를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경험이죠. 언제 또 이렇게 카다블랑카에서 근데 다행인게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끝나고 이제 도시에 와서 이렇게 밖에서 펑크나서 다행히 아직까지 정비소가 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어... 무사히 타이어를 갈고 있습니다. 이거 타이어를 갈고 나면은 이제 어디로? 마라케쉬로 가야죠. 마라케쉬로. failure. 오늘은